. 반갑습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부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제 20번까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에서 이제 25번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25번까지 있는 이 5개의 문제 중에 여러분이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로 뭐냐면 독서는요. 요즘 지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칫하면 많은 시간을 이 지문 읽고 이제 문제 푸는데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80분 동안 한 세트만 푸는 거 아닙니다. 많은 여러 개의 세트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벌어야 하고요. 그렇게 번 시간을 어려운 지문을 이해하거나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먼저 21번에서 이제 25번 여러분이 꼭 연습해야 되는 것 하나 짚어드리면 21번 지문 읽으면서 문담별로 관련 있는 선택지 판단을 해야 했고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푸는 문제가 21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번 같은 것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밑줄 쳐 놓고 문제를 냈는데 그 기역 니은들과 관련된 정보 확인하여 읽으면서 사실 답을 고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23번 문제 이유 추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이유를 추리하는 것도요. 지문 읽을 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처음 읽을 때 거의 찾아 놔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고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21번에 현재 25번 세트는 지문을 한번 쭉 다 읽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이 거의 여러분.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시간을 버는 그런 문제 풀이를 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25번 같은 문제 이제 난도가 높은 문제인데 그래프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출제 요소는 뭔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꼭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으로 그래프 문제 절대로 안 틀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십육 번부터 이 30번까지 있는 이 지문도요. 여러분이 지문의 내용 구조를 좀 잘 파악을 했는지를 짚어봐야 되겠는데 특히.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방안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지문의 정보를 그 관계에 따라 이해를 잘 했는지를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이 삼부에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독서의 사회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 이번 시험에서도요 독서가 등급을 결정지었다고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학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삼월에 비하면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에서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제 잘 해결했는지 그 점 여러분이 또 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것은 지문부터 잘 읽어야 잘 해결되는 겁니다. 그 점 생각하고 여기 이십일 번에 이제 이십오 번 지문 보겠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 행위라고 하는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무엇이 나와 있는 것이냐면 불법 행위의 개념이 나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불법 행위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법의 기능을 또 제시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어떻게 어떤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읽기를 한 상태에서 이십일 번에서 이 번 삼 번 선택지 여러분 정말 빨리 판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떠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 행위에 따라 손해가 다르게 배분되며 네. 책임 원칙과 관련하여 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분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 억제 효과도 다르게 인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인제. 다루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인제 다루는 것이 법 경제학이라는 얘기인데요. 법 경제학에서는 법원이 적용 가능한 책임 원칙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을 인제 찾고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에서 인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책임 원칙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 문단으로 인제 넘어갈 텐데요. 일 문단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십일 번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번 삼 번 여러분 읽으면서 판단했어야 돼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 주의 수준과 주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수준과 그다음에 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잠깐 우리 이십오 번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문 읽기 전에 앞에 이 부에 그 지문 읽기 전에 예측하기란 것을 잘해야 된다고 그 앞에 이 부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빠르게 인제 훑을 때요 문도 보고 보기 앞분보고 선택지 앞분봅니다. 그리고 이십오 번처럼 그래프가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여러분이 보는 거냐면. 엑스 축 엑스 축 와이 축 그. 엑스 축과 와이 축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현재 이십오 번 문제에서는 가해자의 주의 수준 그다음에 피해자의 주의 수준. 그 말들 여러분들이 꼭 항목을 확인해야 했고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 엑스와 와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별표 위첨자로 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항목도 확인을 하면 참 잘한 것이었는데 그 항목들을 확인하면 그건 무엇이라고 돼 있냐면 주의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의 수준이라는 것과 주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래프의 항목으로 제시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예측하길 때 파악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항목을 파악한 상태에서 글을 읽으면요 그 항목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 생각하면서 읽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인제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팁을 주면. 그래프는 엑스 축 와이 축의 항목 그다음에 표가 있으면요. 가로 축 세로 축의 항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인제 그 항목에 어떤 낯선 용어가 있다 개념이 있다 그렇다면 그 말들 표시해 놓고 그 말들과 관련 있는. 정보 즉 지문에서 그 말의 개념 그다음에 관련 원리 방법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이해하는 일기를 한다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 난 출제 요소를 이미 파악하는 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인제 주의 수준의 개념부터 나와 있는데 주의 수준이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해자 그다음에 인제 이 피해자가. 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서.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다 이렇게 개념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 드는 시. 시간. 노력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의 비용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비용이 커지지만. 불법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불법행위 발생 확률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이런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주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네요. 그런 관계 이해했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주의 기준의 인제 또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주의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이거 뭐하기 위한 겁니까. 배분하기 위해요. 배분이란 말이 인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데 이 배분은 어디서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준이라는 것은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원이 정한 것이다. 요런 말을 키워드로 인제 핵심 키워드로 내가 주목했는지 여러분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주의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손해가 있고요 둘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바로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최적의 주의 수준이. 이. 요 주의 비용과 손해의 합이 인제 최소화되는 지점이라는 것인데 이 최적의 주의 수준이 보세요 이것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 정하는 것 이제. 주의 기준 그건 뭐냐라는 건데 보세요 법원은 이. 이를 주의 기준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법원이 정하는 주의 기준은 결국은 최적의 주의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 주의 기준이라는 것이 최적의 주의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인제 다음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 문단과 관련하여 요런 말들 주목하면서 지금 설명한 대로 고 관계까지 잘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을 살펴보자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법 지문입니다 이 법 지문을 읽는 방법을 여기서 또 그 팁을 좀 주면. 법 지문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낯선 용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이 주목하는 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법 지문에는요 그 법에 그런 내용을 적용하는 어떤 기준. 이런 요건에 관한 그런 정보가 인제 지시가 되는데 요런 기준 요건에 관한 정보를요 어떤 것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참 많냐면. 경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고 비 기준에는 이 기준이 적용이 안 되고 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씨 경우에는 또 어떻고 이런 식으로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를 구별하는 인 것을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중요하게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법 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법 지문으로 이 경우를 구별하면서 읽는 것을 연습할 수 있었거든요. 요거 기억을 하고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에도 여러분 아직 안 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고요 혹시 했다고 하더라도 경우를 구별하는 읽기를 잘 안 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 중시하는 그런 읽기 스스로 해보고요 그렇게. 나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공부 꼭 하기 바랍니다. 계속 보면요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뭐냐면요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인제 고려하는 경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이렇게 고려하는 것 관련된 인제 책임 원칙을 인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인데 여기 비책임 원칙이라는 것이 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책임 원칙은 말 그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되겠죠 불법행위는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가해자가 그래서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인제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해자의 책임 여부 요거 살피는 건데.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 게 되죠 반면. 반면입니다 그렇다면 인제 여기 비책임 원칙과 요 반면 엄격 책임 원칙은 또 역시 대비되는 짝이 될 텐데. 엄격 책임 원칙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인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책임 원칙은 책임은 안 지는 것이고 엄격 책임 원칙은 모든 배상 책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이 두 원칙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원칙은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는지 그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제 비책임 원칙이랑 엄격 책임 원칙에 대해서 인제 다시 얘기를 하면 불법 행위 있습니다 손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책임 원칙은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엄격 책임 원칙은 책임 다 지는 것인 거죠. 이 가해자가 주의를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과실 원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시되어 있는 두 원칙과 이 과실 원칙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차이점을 또 여러분이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과실 원칙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인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때 과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개념 주목하는 일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실이란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 이 주의 기준이라는 것은 법원이 부여한다는 것 이미 앞에서 이해한 겁니다. 이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게 과실이란 얘기입니다. 과실 원칙에서는 그렇다면.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되므로 여기에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된다는 것도 이미 사실은 우리 앞에서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삼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경우냐면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하는 책임 원칙 중에 이 과실 원칙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이미 앞서 이미 이해한 것이죠 네 좋습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즉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면. 주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책임 여부 판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 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경우와 관련하여 요 대비되는 짝을 짚어서. 경우를 구별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는데 법원이 불법 행위에 대해 비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죠 가해자가 책임을 안 지니까요. 비책임 원칙 하에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그렇다면 이제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불법 행위 억제 효율적이라 인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책임 원칙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 불법 행위 억제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는 측면 요거 인제 짚어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했고요. 반면입니다. 그러면 인제 엄격 책임 원칙은 인제 어떻냐 그 내용 또 주목을 해 줬어야 될 텐데. 가해자가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 비책임 원칙과 대비되는 요소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의 수준은 높아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 말을 또 여러분이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즉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네 이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인제 유도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불법 행위를 그렇죠 예방하는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 여기 이 엄격 책임 원칙과 관련해서 주의 수준 높아진다 그리고 인제 그 주의 수준이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된다 이런 내용 여러분이 주목해서 인제 이해했는지 체크하도록 하고요. 법원이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이 정해놓은 주의 기준을 인제 지키려 한다고 되는데 그렇죠. 이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책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주의 기준을 지키려 하겠죠 주의 기준을. 지키면 과실이 없는 것이고 주의 기준을 못 지키면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결국 엄격 책임 원칙과 과실 원칙은요. 모두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책임 원칙이 된다는 건데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읽으면서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에이와 관련해서. 에이의 이유를 미리미리. 이 처음 읽을 때부터 파악을 해놨어야 된다. 그래야. 이십삼 번 문제의 정답을 빨리 골랐다는 거죠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읽으면서 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말 주목했어야 되겠습니까.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이 된다 불법 행위의 억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그 주의 수준이 유도가 되면 이. 주의 결국은 기준을 지킨다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최적의 주의 수준이라는 것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해했었는데요 즉 이 두 개가 같은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원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원이 정해 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 말은 결국은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그 주의 수준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요 에이의 내용을 연결 지어서 이해한 읽기를 여러분이 했어야 하고요 이렇게 에이의 이유를 미리미리 읽을 때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이십삼 번 문제의 정답 지금 설명한 내용이 정답이죠 정답을 빠르게 잘 골랐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벌죠 그렇죠 네 다음 문단 가겠습니다.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 원칙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은. 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말을 또 역시. 앞의 것과 차이점 나타낸 말이니까 주목하고. 그리고 인제 이렇게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제시되어 있는 이 기여 과실에 대해서 인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했는데. 법원이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과실로 정의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피해자의 과실의 개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부여한 이 주의 기준.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죠 네 요렇게 개념 이해해야 했고요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 위에서 벗어나는. 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실을 가지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 벗어나는. 항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여 과실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항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말도 역시 주목을 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또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 주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네. 과실 원칙이 적용이 되죠 기본적으로. 과실 원칙에 이제 기여 과실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면 과실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과실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자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해야 된다. 자 그런데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경우는 결국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가해자가 이렇게 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피해자의 항변이 인정된 거다 피해자가 이렇게 항변이 인정되는 건 뭐예요 기여 과실이죠 이거 기여 과실을. 기여 과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기여 과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다음에. 어. 가해자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니까 피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고 결국 가해자에게만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는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결합되면 결국 피해자에게도 최적의 주의 수준이 주의 수준이 유도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실 원칙이. 가해자와 관련하여. 최적의 주의 수준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요 기여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최적의 주의 수준을 또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함께 여기서 주목해서 이해 안 읽게 했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최적의 주의 수준을 유도한다는 것은 또 역시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이 말도 함께 인제 주목해서 여러분이 이해 안 읽기를 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비교 과실이라는 게 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 과실은 뭐냐 이 비교 과실은요 여기 또 주목해야 될 말. 기본적으로 과실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실 여부에 따라서 인제 책임이 있다 없다 또 역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피해자. 이 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따진다는 얘기인데.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근데 이거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 이거. 과실 원칙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해했죠. 과실 원칙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한테 과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죠 그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경우를 좀 딱딱 구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인제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과실의.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래서 인제 비교과실이라는 얘기인데 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원칙 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의 인제 주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 이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각각 그 법원이 가해자에게 부여한 주의 기준 피해자에게 인제 부여한 주의 기준 인제 그런 것들을 지키고자 한다는 얘기죠. 비교과실은 양측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큰 쪽이 더 많은 손해를 부담해야 함으로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 비교과실의 인제 특징은. 과실이 큰 쪽이 인제 더 많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주의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인제 이렇게 이해했어야 되겠고요. 이는 기여과실 원칙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이 기회자의 과실보다 작아도. 항변을 통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인제 구별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요 마지막 내용은 결국은 비교과실과 기여과실의 그런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런 차이점에 관한 정보는 또 역시 기본적으로 또 출제 요소가 자주 되니까 주목하면서 읽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 마지막 문단에 또 요 마지막 내용 가지고 여러분 이십일 번에 오 번 선택지도 잘 판단했죠 네 이렇게 이십일 번 문제를 읽으면서 인제 풀었어야 되는데 해설 강의니까 지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일 번.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비교과실의 한계. 비교과실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인제 그 지문의 후반부 즉 마지막 문단에 주로 인제 많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문단에 비교과실의 한계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까. 찾을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답 십으로. 이 답을 쉽게 금방 골랐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행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의 개념 일 문단 불법행위법의 기능도 일 문단 그다음에 주의 수준에 대한 이 정의는 이 문단 그다음에 비교과실과 기여과실의 차이점은 육문단의 끝부분에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 일 번 확인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십일 번입니다.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인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역은 불법행위의 억제에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문단에 보면요 이 기역과 관련해서 이 비책임 원칙 이것은.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매우 낮아지고 그에 따라 불법해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문단 보고 이거 틀렸어라는 판단 금방 했어야 되죠 그다음에 니은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니은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하죠. 디귿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고 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여과실은 이 피해자의 책임 여부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역 비책임 원칙이고요 니은 니은 과실 원칙인데. 니은도요 니은이 니은이 과실 원칙이.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니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과 달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적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기역 같은 경우 인제 비책임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과실 원칙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번도 역시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오 번을 보면 디귿은 니은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니은은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역 과실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지. 그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책임 여부를 고려를 하는 건데 이 기역 과실과 관련해서 이. 기역 과실이. 과실 원칙과 또 이렇게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인제 지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오 번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인제 이십삼 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에이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인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인제 묻고 있는데요 이 에이의 이유는요 글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 파악을 했어요. 지금 보면 엄격 책임 원칙.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주의 수준을 유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실 원칙도요 법원이 정해 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게끔 만듭니다. 법원이 정해 놓은 주의 기준은 바로 최적의 주의 수준이죠 그렇다면. 엄격 책임 원칙이나 과실 원칙이나. 모두.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바로.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그 주의 수준을 이끄는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일 번을 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된다고 하고 있는데.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지점이. 우리 지문에서 설명한.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이에요 이런 거 아니죠. 그다음에 이 번도 보면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가해자의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주의 수준 여러분 최적의 주의 수준이. 이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주의를 기울이면 주의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최적의 주의 수준이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그다음에 삼 번을 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지점으로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엄격 책임 원칙이나 과실 원칙은 다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이게 고려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자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 번이 역시 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제 사번을 봤더니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여기에 이 개념이 바로 뭡니까. 요것이 무엇의 개념이에요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을 바꾸면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라는 이것이 결국은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번 선택지 빨리 판단하려면 다시 짚을게요. 우리 지문에서.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주 주의 수준이 결국 법원이 지정한 주의 기준이다. 라는 것. 그 정보를 반드시 짚었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짚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오 번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해서. 불법 행위의 발생 확률이 최대화되는 지점 이거 이러면 불법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불법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된다는 얘기는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답이 될 수 없죠 네 정답 사 번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십사 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인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요. 여기 보기가 있고요 이제 영화 속 장면은. 갑은 을이 제조한 변압계를 구입하여 인제 공정에 설치했어요 한 달 후 변압계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화기로 진화하려는 순간 변압계가 폭발하여 갑은 큰 화장을 입었습니다. 갑이. 피해자네요 그렇죠 이에 대해 을은 변압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와 관련하여. 학생이 인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갑은 피해자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갑을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을은 가해자라고 또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압계 폭발로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에 대해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 해결의 키가 바로 여기 있죠. 엄격 책임 원칙. 이 엄격 책임 원칙은요 이것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기를 읽을 때. 지문의 내용이랑 이렇게 짝을 지어야죠. 이거는 이것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원칙이에요. 요. 파악한 상태죠. 일 번입니다. 학생은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군이라고 된 이 말하고 했는데 예 불법 행위로 봤으니까. 피해자 가해자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 번을 보면 학생은. 갑이 입은 화상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생각했겠군이라고 되는데 엄격 책임 원칙은 가해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을을 가해자라고 봤으니까 을에게. 이 모든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적절한 말이 되는 것이죠. 삼 번입니다. 학생은 변학기가 폭발한 것과 관련하여 을의 주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았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을은 가해자인데.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 엄격 책임 원칙과 그다음에 비책임 원칙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그 공통된 특징을 잘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삼 번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했겠죠. 사 번 학생은 갑이 화상을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갑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네. 갑은 피해자잖아요. 엄격 책임 원칙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것이죠. 네 그다음에 오 번입니다. 학생은 을이 변학기 폭발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면 지금 을은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배상 책임에서 인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난다 즉 배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과실이 없다 과실이 있다 따져서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거는. 이건 과실 원칙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 과실 원칙을 바탕으로. 또. 제시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과실 원칙을 적용한 것이 있죠 마지막 문단에 보면 비교과실 이 비교과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과실 원칙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비교과실과. 응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요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인제 구별은 안 돼요 그래서 인제 어쨌든 이 두 개와 관련지어 인제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보기에서는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오 번 선택지에 있는 내용은. 과실 원칙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과실 원칙에 관한 내용이니까 오 번은 엄격 책임 원칙에 관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답으로 골랐어야죠. 네 엄격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지문에서 그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두 책임지는 겁니다 이렇게 과실이 있다 없다 따져가지고 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 번 답으로 골랐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십오 번입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인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그래프 문제를 인제 여러분이 좀 잘 풀어야 되겠는데. 피해자의 주의 수준이 있고요. 요. 그다음에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가해자의 주의 기준이고요. 요 y는 피해자의 주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 x는 가해자의 주의 기준이죠 네. 그러면 인제 이와 관련해서 인제 우리가 주의 수준 주의 기준 이것들의 개념까지 인제 다 이해하는 일기를 했는데 판단해 봅시다. 에이의 경우 가해자는요 자 에이의 경우에. 가해자는요 이거를 넘어야 요 주의 기준을 지킨 거죠. 그러면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이의 경우에는. 그렇죠 가해자 가해자의 주의 수. 가해자의 주의 수준과 관련해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게 이게 주의 기준이니까 지금 여기를 넘어 이걸 선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에이의 경우에는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피해자는. 여기 이 주의 기준을 지켰습니까 그렇죠 이 피해자의 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 있으니까 피해자. 지킨 것이죠 그러면 비교 과실을 인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해자는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주의 기준을 지켰으니까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거니까.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 적절하죠 여러분 육문단에 보면 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요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번을 보겠습니다 비의 경우 가해자는. 비의 경우에 가해자가 주의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해 봅시다. 비는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해자의 주의 기준이 여기에요 그럼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주의 기준 지킨 거네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그러면 가해자에게. 지금 과실이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해자가 과실이 없으니까. 적절하죠. 네 그다음에 삼 번입니다 씨의 경우 가해자도. 요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씨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주의 기준이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가해자 주의 기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지키지 않았고요 피해자도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네 지금 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 주의 기준 아래니까 피해자도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도 과실이 있고 피해자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인제 결합된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이라고 돼 있는데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말을 지문 있는 말로 바꿨어야죠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이죠.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맞죠 여러분 우리 지문 오문단에서요 기여 과실과 관련해서 인제 어떤 걸. 이 어떤 걸 이해를 했었냐면. 이 기여 과실은 피해자에게 인제 과실이 있는 것이 입증되면. 결국은. 가해자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 경우를 정확하게 인제 짚어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가해자의 피해자가 입증이 된 거니까.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는 이 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삼 번 적절하고요 사번 보겠습니다. 에이와 씨의 경우에 가해자가. 이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돼 있는데. 에이를 보면 이 왼쪽이니까 가해자. 주의 기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씨를 보면 씨도 여기 주의 기준 왼쪽이니까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이와 씨의 경우 모두 주의 기준 지키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과실 원칙을 적용을 하면 결국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설명 응 적절하네요 맞고요 그다음에. 오 번 보겠습니다. 비와 디의 경우에. 가해자가. 주의 기준을 지켰으므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비와 인제 디를 보면요. 전부 이 주의 기준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경우 모두 가해자가 주의 기준을 지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해자. 가해자 과실이. 없는 거예요. 비교 과실을 적용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피해자를 좀 봅시다. 피해자는 여기 보면 피해자의 인제 주의 기준인데. 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주의 기준을 지켰고요 그다음에 디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거까지 인제 여러분이 파악했으면 인제 잘한 것인데 비교 과실을 적용을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 과실을 적용해서 가해자랑 그다음에 피해자랑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나눠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가해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죠. 그 말은 가해자도 과실이 있고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와 디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죠 둘 다. 그런데 지금 분담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오 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 번을 이렇게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 문제와 관련한 인제 여러분 예측하기부터. 그래프의 엑스 측과 와이 측의 항목 주목했는지 그리고 읽기에서 이 항목들과 관련된 정보를 또 역시 주목했는지 그리고 문제 풀이에서 그 항목들과 관련된 정보 가져다가. 적용하여 선택지점 판단을 정확하게 했는지 이 세 지점 잘했는지 꼭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미흡한 점 보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제 입문 지문 볼 건데요. 지문 보기 전에 문제. 쭉 훑어보면서 예측하기란 걸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십육 번 보면요. 선택지 앞부분 특정 개념 반복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읽을 때요. 이 글에서 그 특정 개념에 대응하는 말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런 읽기 했는지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십칠 번 문들 보면 자기 조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기 조절이 인제 출제 요소고 선택지 앞부분을 보면 이 바우마이스터랑 그다음에 벤두라라는 사람 이름이 보입니다. 이것들 봤을 때 사람 이름이다라는 생각했습니까. 네 그 정도는 여러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출제 요소는 이 사람들의. 견해 주장 그래서 읽을 때 또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말들을 특히 인제 주목했어야 되는데 무엇에 관한 견해 주장입니까 자기 조절. 그다음에 이십팔 번 기호 과정인의 공통점은 읽을 때 미리 찾아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십구 번 네 출제 요소 보기 앞부분 뭐 피씨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보이지 않죠. 그다음에 삼십 번 윗글의 학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글의 학자들 선택지 봤더니 벤두라랑 바우마이스터입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벤두라와 바우 바우마이스터의 견해 주장이 중요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지문 읽을 때 인제 어떤 점 특히 유념해야 되는지 빠르게 확인했죠. 그런 상태에서 인제 지문 보는 겁니다. 일 문단에 인제 보면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알고 있으면서 비도덕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비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원인 그다음에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 이런 걸 인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조절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 교육의 시사점을 주는 현대 심리학 이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론들 이 자기조절이라는 이 개념과 관련 있는 이론들이네요. 그런데 인제 우리. 이 이십육 번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 개념이란 말이 반복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 특정 개념과 관련해서 자기조절을 그 말에 대응시켰어야 됩니다. 그럼 인제 이 글의 내용 전개 내용 구조도 파악이 된 건데 이러한 특정 개념에 관한 여러 이론을 제시한 글이다 여기서 금방 파악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 정답도 인제 거의 파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시간을 벌었어야 돼요. 자기조절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사고 감정 욕구 행동 등을 바꾸려는 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무엇에 관한 정보입니까 자기조절의 개념에 관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러한 사고 감정 욕구 그다음에 행동 등을 바꾸려는 시도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또 반드시 주목을 했어야죠. 개념에 관한 정보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자기조절의 성공을 그러면 목표 달성 이것은 자기조절의 성공이다. 그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어떻다 자기조절의 실패다라는 정보도 함께 인제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바꾸게 되는데 그 행동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목표 달성했으면 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다 이렇게 인제 이해를 했어야 되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이 엘버터 벤드라의 사회인지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 마이스터의 자기 통제 힘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이 두 이론의 그 내용 또 잘 파악하는 읽기를 해야 했죠. 이 문단은 넘어갑니다. 벤드라의 사회인지 이론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론의 핵심 내용 즉 벤드라의 견해장을 또 잘 짚었어야 되겠는데 인간이 자기조절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 벤드라의 입장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조절 능력을 선천적으로 인제 갖고 있으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행동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그러면 획득 그다음에 피하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여러분이 앞에 있는 어떤 말과 관련 지었어야 되냐면 목표라는 말과 관련 지었어야 돼요. 이런 가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인제 뭡니까 자기조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자기조절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즉시 이해를 했으면 잘한 거고요. 벤드라에 따르면 자기조절은. 세 가지의 하율 기능인 자기검열 자기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렇게 용어를 제시를 하면요 그 개념을 주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자기검열과 관련하여 이 개념 파악하는 읽기 했어야 됩니다. 일단 이것은 자기조절의 인제 첫 단계죠. 그리고 선입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이런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이 놓여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자신의 이런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서 읽었는지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기 판단의 인제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검열 다음에 인제 여기 판단 자기 판단의 인제 단계일 텐데 여기에 또 이 안에 근데. 또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주목했어야 돼요.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 기준이 뭐냐 개인적 표준이라는 겁니다. 이 개인적 표준 그다음에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하게 될 행동 이후 이런 행동 이후에 느끼게 될 정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판단의 개념을 이해하는 읽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적 표준의 개념 또한 이해해야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반응을 보면요. 자기 반응은 자신이 하는 행동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 바로 이 부분이 인제 개념이 될 텐데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만족감이나 긍지를 긍지를 부여를 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그러면 이것은 인제 자기 반응이죠. 그리고 근데 만족감이나 긍지라는 이런 것만 부여하는 그런 정서적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또 부여하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데 인제 이 두 가지는 대비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만족감이나 이런 긍지라는 그런 자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냐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고. 그리고 이런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그런 자기 반응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 둘을 또 대비되는 짝으로 짚어서 요 내용들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읽었어야 됩니다. 입니다. 그래야 에이 부분을 잘 읽은 것이고요 에이가 출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출제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검열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이와 관련해서 인제 출제된 문제 풀 때. 무엇을 달했어야 되냐면 결국 이 세 가지를. 그 이십구 번 문제의 보기의 상황에 딱딱딱. 대응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읽으면서 이 세 가지의 내용과 그 보기의 내용을 서로 관련 지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잘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한편 바오마이스터의 자기 통제 힘 이론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서 지금 우리. 이론 하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즉 누구의 인제 이론을 이해를 했냐면 벤드라의 이론을 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바오마이스터의 인제 이 자기 통제 힘 이론을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인제 요거의 앞에 벤드라의 이론과 인제 구별해서 인제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보고요. 벤드라의 사회인지론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확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비슷한 점도 있다는 거고요. 심리적 현상에 대해 자연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등장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자연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 이거는 사회인지론과 그다음에 자기 통제 힘 이론의 차이점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점과 관련이 있는 이런 말은 여러분이 주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말은 당연히 선택지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선택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조절은 개인의 목표성치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개인적 표준이라는 말 짚었었는데 그거 목표성치와 관련 있다는 거 이미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자기 조절을 이루는 것이 인제 무엇이냐라는 것이니까 요런 말 인제 표시하면서 읽어야 되겠는데 모니터링 그리고 개인적 표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동기 그다음에 자기 조절에 드리는 에너지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 요소 이렇게 표시한 것이죠 뭐 동그라미를 쳤어도 되고. 이렇게 구성 요소 꼭 표시해 버릇하고요. 바오마이스턴는 그중 에너지의 양이 목표성치 외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오마이스턴는 자기 조절에 특히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이렇게 중시한다 하면 결의 장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또 서술어입니다. 중시했으면 우리도 중시해 줘야 되는 거야. 계속 봅니다 바오마이스턴에 따르면 다양한 자기 조절 게이비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양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그 양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돼 있는 에너지를 아주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인제 바오마이스터도 이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자기 조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그래서 인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의 긴박한 요건을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에너지를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러한 내용도 이 바오마이스턴의 견해정을 나타내는 말로 여러분이 주목해 줬어야 돼요. 특히 요렇게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유의해야 되는 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거 선택지에 꼭 나오긴 마련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인제 또 보면요 오늘날의 도덕 교육에서 이 밴드라와 마이스터의 자기 조절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인간의. 비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기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도덕적 행동은 결국 자기 조절에 실패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니까 목표 달성에 성공하지 못한 거니까. 성공을 해야 자기 조절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입장 역시도 인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인제 이 실패와 관련해서 밴드라의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바우마이스터의 입장에서도 인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죠 먼저 밴드라의 입장에서 인제 분석한 걸 보면 인간은 도덕적 정당화나 책임장과 같은 자기면책적 사고. 이 자기면책적 사고로 인해서 자기 조절에 인제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 자기면책적 사고라는 말 읽을 때 꼭 주목했는지. 체크합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는 거는 이것은.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금 이걸 무엇으로 제시한 겁니까 이 문제점이 나타나는. 두 글자 이응 이응. 그렇죠 원인. 이런 원인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과관계. 를 지닌 인과적인 정보. 꼭 주목하자. 기억하고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 판단을 할 때 자기 반응을 예측하는데라고 돼 있습니다. 자기 판단을 우리가 그 자기 조절의 한 단계로 앞에서 밴드라의 그 이론과 관련해서 이해했었죠. 네 그 자기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서. 자기 반응을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기 반응을 예측을 할 때. 이 보편적인 도덕 규범 자유 도덕적 표준이란 말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인제 우리가 죄책감 느끼게 되는데 그런 느끼게 될 죄책감을 예측한다면. 행동 조절을 해가지고요.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제 간단한 그럼 뭐 우리 일상에서 인제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 손에 휴지가 있습니다. 휴지통을 찾아도 휴지통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인제 갈등을 하는 거죠 버릴까 말까 갈등을 합니다. 근데 인제 그 순간. 내가 이것을 버렸을 때. 자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나는 인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내가 이걸 버렸을 때 그렇다면 나는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버림으로써 내가 느끼게 되는 그런 죄책감.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버리지 버리면 나쁘다는. 그러한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건 결국은 자기 조절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이 앞에 내용이랑 뭔가 인제 대비되는 요소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 판단 과정에서 자기 면책적 사고. 이건 인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예측하는 것이 인제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네 자기 면책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사고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죄책감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도덕적 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것은 곧 자기 조절의 뭐다 실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대비되는 짝으로 또 역시 이 내용을 이해하는 읽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에 밴드라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 자기 조절의 성공을 위해 자기 효능감의 신장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줄 따라 눈등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해야 했습니까 앞에서 지금 우리는 문제점. 자기 조절의 실패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원인. 자기 면책적 사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보세요. 실패했으니까 인제 어떻게 한다 성공을 위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기 효능감의 신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 지금 뭘 제시한 겁니까. 방안이 되는 내용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 방안에 관한 내용 함께 꼭 주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 관계 자체도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또 역시 문제의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무엇이냐 인제 여기 개념이 나와 있는데. 네.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 조절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기 조절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면책적 사고를 그렇죠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이런 이 자기 효능감이 신장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경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신장이 되면 그런 자기 면책적 사고 안 하고 그런 목표와 관련 지어서 그렇죠.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 가지고 자기 조절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점 원인 방안의 그런 관계로 정보가 제시돼 있다는 것 파악해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바우마이스터의 인제. 또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지금 자기 조절에 인제 그런 실패한 했다라는 비도덕적 행동을 했다라는 것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 관련해서 벤두라의 원인 분석과 그다음에 벤두라가 제시한 방안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바우마이스터의. 원인 분석 방안 제시 확인해야 되겠죠. 결국 딱딱 그 비슷한 구조로 제시가 그 내용이 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기 조절 과학들의 에너지를 비효율적 사용함으로 인해 보편적 도덕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이 실패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문제점은 자기 조절이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 말과 함께 여러분이 이 앞에서 여기 세 줄이나 돼요. 주목했어야 되는 말이 딱 있습니다. 어떤 말 주목해야 되죠 바로. 요. 이거죠.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 이 말을 주목했어야죠 이거 왜 주목해야 돼요.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게 뭐예요. 원인이잖아요. 이 문제의 원인. 그래서 요 관계로 이렇게 딱딱 짚어서 빠르게 읽었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방안은 뭘까요.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잘 써야 돼요. 이 에너지를 지나치게 인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문제를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감소된 상태 즉 이런 자아 소모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렇게 문제점 지시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점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아 소모가 발생하면 또 인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직후에 자기 조절 과업의 수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그런 제시를 하고 있으면요 무언가 필자든 아니면 어떤 다른 학자든. 이 글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문제 삼는 내용이 있으면 이런 거 출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제 문제랑 관련지에서 잠깐 먼저 얘기를 하면 이거 삼십 번 문제 풀 때. 요 내용. 삼십 번 문제의 그 보기에 두 번째 사례. 일과 관련된 사례에다가 대응시켰어야 되죠. 그런 사고 했습니까. 그러게 딱딱 대응시키는 사고를 했어야지 문제의 선택지를 뭐뭐인 것 같아로 푸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딱 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국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 읽을 때 주목할 거 제대로 주목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주목한 내용을 보기와 선택지와 딱딱 대응시키고 그럼으로써 논리적 판단하고. 그게 바로 인제 국어 능력이다 그걸 잘하는 게 만드는 게 국어 공부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조절의 성공을 위해 여기 방안 나왔습니다. 방안이 뭐예요 지금. 자기 조절의 자동화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 자기 조절의 자동화라는 것도 결국은. 무슨 방안이겠어요 앞에 원인이 뭐였어요. 에너지를. 응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앞에 보면.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조절의 자동화라는 건 결국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보다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게 되는 것과 인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 달성 경험을 포함하는 연습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 목표 달성 경험을 포함하는 연습과 훈련 이 경험. 이 경험 목표 달성 경험 그냥 경험이 아니죠 목표 달성 경험. 이걸 통해서 자기 조절의 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에서 기역과 관련해서도 목표 달성의 경험이 강조가 됐었죠. 그 목표 달성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의 신장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점도 인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기역과 니은에 뭘로 짚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미리 짚어놨어야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럼 이거 결국 우리 지금 이십팔번 문제 정답 찾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정답 찾아 놓은 상태에서 이십팔번 문제 보고서 바로 답 골라야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자기 조절에 자동화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자기 조절이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한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문 인제 봤고요 인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십육 번입니다.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 번을 보면. 특정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지시하고 특정 개념을 다루고 있는 두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를 지시했다. 다. 이건 좀 판단하기 애매한 게 있어요 사례라는 개념이. 그 개념의 범주 자체가 의미의 범주 자체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인제 판단을 좀 정확하게 딱 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이 특정 개념은 여러분이 자기 조절이라는 말을. 짚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답 표지로 특히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어야 돼요. 이. 자기 조절이라는 그 개념을 다루고 있는 두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느냐. 한계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일 번 답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번입니다 특정 개념을 바탕으로 두 이론이 만들어진 과정이 어딨어요. 과정도 없고요 그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도 없어요.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자기 조절 개념과 관련하여 두 이론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네 두 이론의 그런 주요 내용을 제시했으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이 네 뭐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봤더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딨어요 지문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사 번입니다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렇죠. 자기 조절이라는 그런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그렇죠 밴드라 그다음에 바우마이스터의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하여 자기 조절에 실패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밴드라는 자기 면책적 사고 그다음에 바우마이스터는. 에너지의 비효율적 사용 그리고 인제 그와 관련해서 밑줄 쳐있는 기역 니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 번이 글의 내용과 딱딱 대응하죠 그러면 이걸 답으로 빠르게 골랐어야죠. 그다음에 특정 개념을 강조하는 하나의 이론을 소개하고. 하나의 이론만 소개한 건 아닌데요. 이에 대해 상반된 일정을 보여주는 두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 틀렸죠 네. 네. 그리고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또 상반된 것도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이십칠 번입니다. 윗글의 자기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 번. 바우마이스터는 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십칠 번 같은 문제도 읽으면서 풀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벌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 번 선택지 삼 문단에 있는 내용 가지고 자기 조절에서 에너지 양적인 측면 이 바우마이스터가 중시했다라는. 것. 요 일 번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 번 보면 벤돌아는 자기 조절 능력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것도 벤돌아의 입장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단에서 주목했던 내용입니다 적절하죠 이 문단 읽고 판단했어야 돼요. 삼 번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은 자기 조절에 성공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보는 순간. 이 말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번뜩 무엇을 떠올렸어야 되냐면 자기 조절이라는 말을 떠올렸어야 돼요. 왜냐. 이 말이 결국은 자기 조절의 뭐니까 개념이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자기 조절의 개념 일 문단에 보세요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보고서 이건 자기 조절인데 보세요 자기 조절을 한 것은 자기 조절의 성공을 의미해요. 자기 조절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 조절은 지금 이 지문에 따르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조절한 것이 어떻게 성공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번 보면 벤두라는 자기 조절에 실패한 이중 하나로 도덕적 정당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네 이 도덕적 정당화 자기 면책적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제시돼 있는 것이죠 적절합니다 즉 사문단 읽고 판단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 번 선택지도 사문단과 관련지여서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벤두라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자기 조절의 성공이었죠 네 사문단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역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적절하다 판단 가능했습니다. 이십팔번. 갑니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지문 읽으면서 미리 이미 정답 다 찾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내용의 문제 다시 얘기합니다 지문 읽으면서 미리 찾아놔야 된다 그래야 시간을 번다 기억하고요.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 자 기억 있는데 보면 자기 효능감의 신장은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거기 사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조절의 자동화 또한 우리 지문의 끝부분에 보면요 자신의 목표 달성 경험을 포함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일 번으로 나오는 거죠 즉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개인적 표준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연습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역과 니은은요 지금 개인적 표준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 즉. 이 자기 조절에 실패한 것에 대한 그런. 방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인간이 목표를 추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것이 문제여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된 게 니은이었어요. 자연과학적 근거를 통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의 이의에서 비롯된다고 되는데 자연과학적 근거와 관련 있는 것은 니은에 니은과 관련 있는 즉 바오마이스터의 그런 이론이죠. 그죠 요 자연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기역과 니은과 관련 있는 즉. 벤드라의 이론과 그다음에 바오마이스터의 이론의 그런 차이점과 관련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다. 자연과학적 근거라는 말 아까 우리 읽을 때 이 바오마이스터의 입장과 관련하여 여러분 저기 삼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짚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오 번. 구체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역과 니은이 기역과 니은은 다 자기 조절에 성공을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 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겠고요. 넘어갑니다. 이십구 번입니다. 에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기를 보면. 이 보기를 읽을 때 인제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피씨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우리 지문에서 목표란 단어 여러 번 봤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여기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는. 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점심시간이 두 시간인 자신의 근무 환경. 자신의 근무 환경 자신이 놓인 상황이죠 그리고 편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자신을 뭐 했습니까 냉철하게 관찰했댑니다. 그러면 이 관찰했다는 것 자 에이 부분의 내용과 관련지면 이게 뭡니까. 자기. 검열이죠. 이렇게 대응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삼십 분씩 충실하게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행동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다짐했다 그럼 이렇게 행동을 결정하는 것 자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결정한 거 이거 뭡니까 자기 판단이죠. 그다음에 한 달 오피 씨는 다짐하는 대로 운동을 해서 만족감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족감 느꼈어요 그러면 이 만족감 느낀 것 이것은 자기 반응과 관련하여. 자기 반응과 관련하여.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죠 행동을 했으니까 만족감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자기 반응과 관련하여 하여 만족감과 다른 그런 부정적인 감정 또 부여하는 걸로. 이 연결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자기 검열 자기 판단 자기 반응에 해당되는 내용들 딱딱 짚었어야 돼요 이렇게 읽은 다음에 선택지 인제 일 번을 보면 피씨가 느낀 만족감은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한 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한 후에 이 자기 반응과 관련해서. 부여한 정서적 현상이잖아요 자기 반응이니까. 이건 자기 반응에 대한 인제 설명하는 그런 말이었으니까 일 번 적절하겠고요. 이 번을 보면요 피씨가 놓여있는 근무 환경은 여기서 인제 중요한 말 이 부분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자기 검열입니까 이렇게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단계는 자기 검열이 아니죠 이 단계는 자기 판단이죠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도 보면 삼십 분씩 충실하게 운동하고 균형 적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다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판단의 과정에서 인제 이런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 결정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 검열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과정과 관련하여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했어야지 문제의 답을 빨리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삼 번 피씨가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정하여 매일 충실하게 운동하기로 다짐한 거 이거 자기 판단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 번 피씨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 못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반응과 관련하여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부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적절합니다 그다음에 오 번을 보면 피씨가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의 편식하는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한다.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은 자기 검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검열 단계는 자기 조절의 첫 번째 단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삼십 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십 번입니다. 윗글에 학자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고 인제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인제 여기 보기를 봅시다. 갑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규범을 배웠고 네 도덕적 규범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도덕적 규범을 배웠고요 그럼 이러한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은 이건 또 지문에 따르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도덕적 표준. 뭐 개인적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도덕적 보편적인 도덕 규범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문의 정보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 보기랑 이런 지문의 내용을 연결 지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를 신념으로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개인적 표준과 관련된 이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전체에 재앙이 닥친 상황이에요 자신의 상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네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라고 인제 갑에게 지시하니까 갑이요 어떻게 했냐면 우주선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자기 여기 보세요 죄책감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지문에 따르면 이건 무슨 사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기 면책적 사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의 내용이랑 여러분이 관련 지었어야 돼요. 이런 대응시키기 잘했는지 꼭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어떤 개인적 표준 도덕적 표준이 될 텐데 도덕적 규범. 평소에 가지고 살아왔기에 자 그럼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쓴 겁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떤 목표와도 인제 관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실수를 숨길 수 있었지만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자기. 극심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말 괜히 쓴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숨기지 않고 털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그 자기 조절의 과정에서 극심한 고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한 겁니까. 에너지를. 에너지를 이거 과도하게 사용한 거죠. 과도하게 사용. 이런 식으로 지문의 내용이랑 대응시켜야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지문에서 어떤 문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다음에 보세요 상사와 대화를 나눈 직후라고 돼 있습니다.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동료에게 으른 급히 할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지문과 인제 대응시켰어야죠 바로 이건 뭐가 생긴 겁니까. 자아 소모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 여기 이.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즉 자아 소모가 발생했고 이 자아 소모에 따라서 자기 조절의 과업을 수행을 제대로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자기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여러분이 이해를 이 보기를 읽으면서 했어야 돼요. 어. 지금 지금 이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자꾸 연습해서 수능 때는 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선택지에 대한 인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라.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상사의 지시는 그렇죠. 갑의 자기 면책적 사고를 유발했겠군 자기 면책적 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서 짚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기 면책적 사고에 대해서 보기에서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 일 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지 않게 금방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번 밴드라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각 갑의 사회화를 통해 내면한 도덕적 표준에 해당하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우리가 이 보기에서 이 앞부분 읽을 때 이거 도덕적 표준 개인적 표준과 관련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그렇게 이 사고를 했다고 한다면 대응하는 사고를 했다면 이 이 번 선택지 역시 또 금방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삼 번 볼게요 바오마이스터 우리 동료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둔 에너지마저 모두 소미했으므로 우리의 에너지는 고갈되었겠군이라고 됐는데 일단 첫 번째 오답 표지. 바오마이스터에 따르면 에너지는 고갈됩니까 안 됩니까 고갈 안 됩니다. 고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동료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우리 동료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자기 조절 자기 조절에. 실패한 거죠. 이건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비도덕. 도덕적 행동으로 자기 조절에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고요 이 비도덕적 행동 즉 자기 조절에 실패했을 때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다는 그런 입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오마이스터의 입장으로 제시됐는지를 판단하면 이거 금방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가능했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번 바오마이스터 을은 극심한 고민 이 극심한 고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연결했어야 됩니까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썼다로 연결했어야 돼요. 그래서. 자아 소모가 발생한 거죠 이런 자아 소모가 발생하면 직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조절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줬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을에 관한 사례를 지문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자아 소모 발생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과 관련 지어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금방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오 번 바오마이스터 을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편적 도덕 규범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라고. 결정을 하고 인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적 표준을 지닌 것이죠. 자신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 표준 개인적 표준을 지니고 인제 그렇게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오 번 더 바오마이스터의 견해랑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삼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자 이어지는 우리 삼십일 번부터의 문학. 남궁인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